강아지로 해주고! 엄마야! 잘하자! 응! 마마 다했네! 왜 괜찮을 줄 알아? 알려네! 놀러 가! 아 귀여워! 엄청나시네요! 땅땅땅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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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일하는거야? 아빠 오늘 집에서 일하는 날이야! 왜 집에서... 아빠? 왜 집에서 일을 하냐고? 회사 안가고? 응! 오늘은 회사에서 오지 말라 그랬대! 네! 집에서 일하라 그랬대! 회사 사장님이 조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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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와서 보라고? 응!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응! 오케이! 응! things you wanted to show to date 흉낙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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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좋아요. 알림작이야. 강아지로 해서 좋아. 좋아, 좋아. 대박이다. 좋아. 먹으러. 송아가 아빠한테. 셀테리를 갔다 온 것 같아. 셀테리가? 어. 셀테리가 왔다 온 것 같아? 아빠, 헬펠이가. 지지털을 안다. 이거 왔다 온 거 같아. 이거 진짜. 이거는 뭐였지? 이거 뭐였지? 콩콩 하세요. 콩콩. 아. 탕치구. 또. 황. 돈까스 응! 마마 다 했네 이런 데 사 오 유 그건 다 뭐야? 내가 만든 거야 그래, 네가 만든 건데 뭐가 이렇게 많아? 내가 어, 말도 안 잡은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밥 먹을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맨 맛있게 드세요. 끝까지 식어. 오픈장 쫄깃쫄깃하고 냄새가 좋지? 상긋하지? 버섯이? 응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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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인공대게 엄청 맛있는 버섯이야 confusont 앨범버섯 너무 맛있게 schlim평 꼬라 안녕 으응 안녕 흠 피시본 안녕 안녕 큰 꽃도 안녕 응 안녕 두 개로 안녕 청하수 안녕 안녕 쟤는 셀렘 셀렘 안녕 쟤는 보스턴고사리 보스턴고사리 안녕 안녕 쟤는 셀렘 쟤는 알레베루 나 먹고 있었는데 알레베루 나 안에 먹고 먹었어 먹고 있었는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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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더라 해주세요 해줘 해줘 이렇게 뜯어달라고? 안에도 빼고 해줘 이렇게 어우 셔 눈 안 셔? 응 어우 셔 이렇게 셔? 흔들 흔들리도 흔들 것 같아 어 그치 이준이는 괜찮지 응 거의 괜찮은 줄 알아? 엄마가 계속 끌고 다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네 맛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벼게 돼? 응 응 옳지 엄마 이거 드세요 네 딱 쪽으로 들어가자 이준이가 어디 갔지? 으흑 응 안 돼 으흑 으흑 유지나 으흑 흑 이거 고양이야? 응 응 이거 실수한 거야? 응 오지자가 와서 미안해 오지자가 오지자가 와서 미안해 여기다 낙서해서 미안해 그러는 거야? 응 여기 칼로 치는 거야 파도가 바닥 바닥 파도가 치지 여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떠있어 여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파도가 오겨 다 튀고있으면 다 이렇게 떠있어 물을 같이 주자 그래 물을 주자 물을 줘보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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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물을 주자 물이 많다 물 줘야 될 것 같아 말랐네 물 줘다 물 다 볼까? 5번 물 줘 잘 됐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넣는 거야 잘 넣는 거야 이렇게 꿀이 나는 거야 싹둑덕 싹둑싹둑 종이자리기 놀이야 없어 하나씩 더 찍었어 앞으로랑 똑같이네 이거 먼저 해볼까? 그래 그럼 하나 될 것 같아 넣어놓는거야 여기 마치도 타던 것 같아 마치도 타던 것 같아 마치도 타던 것 같아 여기 차가 오지마대용 특별 레벨 2점 포크맨인 오지마대용 이리 오지마대용 더 좁으네 엄청 좁아 진짜로 티나가 못되고 막힘어놨다고 했지 막힘어놨다고 했지 막힘어놨다고 했다 막힘어놨다고 했지 막힘어놨다고 했지 räge 뱅장 맛있데 다음 맛있데 오늘 2천 원에 콜라이 엄마랑 같이 놀아 누나 엄마 이제 밥하러 가야겠다 아니야 같이 놀아 밥해야 돼 너무 늦어 시간 엄마 일로 와봐 안아줄게. 엄마 얘기해보자. 아빠 같이 놀는데 그랬는데 아빠가 뭔 시절을까요? 그랬어? 아빠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아빠가 그럼 아빠랑 씻자 싫었어? 응. 근데 있잖아 오늘 이준아 우리 사람 많은 미술학원도 갔다 왔잖아. 그래서 씻고 깨끗하게 해서 놀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놀자. 어디 갔는 거야? 어디 갔는 거야? 어디 갔는 거야? 어디 갔는 거야? 친다 놀자. 같이 놀자. 톱집. 비정리게 해줘야지. 톱집 씨는 어디 가봐야 될까? 안 가질 것 같아. 안 가질 것 같아. 맞을 것 같은데? 망가질 것 같아. 우리 마지막. 아니야. 망가질 것 같아. 망가질 것 같아. 아니야. 망가질지 않아. 망가질 수 있네. 아닐까? 중간에 찍어. 망가질지 않아. 망가질지 않아. 망가질지 않아. 안 가질 거야. 망가질지 않아. 망가질 있지 않아. 망가질는데. 망가질는데. 내 코가 안 가질 거야. 내가 그냥 망가질 거야. 내가 안 가질 거야. 잠깐만. 엄마! 엄마! 엄마 같이 돌아! 엄마 같이 돌아! 엄마 같이 돌아! 너무 주러! 이거 엄청 들어가 있잖아! 안주면 안 돼? 찢어줘! 하나 더 있어! 허리 안 될 거 같아! 화장품이다! 화장품이에요! 리아 네이처 순식물성 리아 네이처 순식물성 이거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치? 애준아 누구야? 누구야 이거? 우와! 이거 봐! 건조한 부위에 이렇게! 얘가 좋아! 내 책이다! 우와! 엄청 커! 할머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뜯어! app summons 큰 애 엄청! 엄청 나중에도 탈 수 있겠다! 나이먹어서가 아니고.. 우! 누워도 되겠다! 아하하하 너무 예쁜데 이런 !! 이 merit 이렇게 해서 정례 열어볼까요 오 이거 봐 어머머머머 이거 봐 이준니꺼 이준니꺼 이준니꺼야? 이준니꺼야 이준니꺼야 이준니꺼 여기 있으면 우리 멋지지요 이거야 여기 있으면 보여요 이 테이프로 보여 테이프가 안돼 안돼 테이프는 안돼 자 옷 보여주세요 얼굴을 하자요 얼굴을 꾸며준다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꾸며주세요 네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얼굴 앞에 얼굴을 꾸려줄대 특히 안 돼 웃기지 엄마가 카메라 좀 열어봐 제이플로 ACK 폐 저게 뭐야 이준니하고 테이프 어떻게 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엉덩이에 붙여둬야 엄마 엉덩이에 엄마엉덩이에 바쁘다 됐죠? 한번 입어봐봐 사이즈 맞나요? 여기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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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호 뺏어들! 조용히 찍어! 5 디디 나 귀신에 와 아 넬oy 야 你好 대주의 하나님이 대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하 하시니라 대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하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절 말씀 아 바람 고맙습니다 공동놀이가 재미있다 공동놀이가 재미있다 칠실 칠실 엄마는 공동놀이가 재미있다 여기가 어디가? 이럴by야 뭐가 이렇게 재미있어 아이고 꼬딱지 꼬딱지 안녕히 가고 오 다트랑 기껏 쳐져 기상전이란다 오늘 뭐지? 지켜야 된다 아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아아아 이래서 정리해놀 정리할 거야? 진짜 정리도 할 거야? 뭔 일이야. 우리 정리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정리할 거야. 진짜?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엄마 도와줘. 같이 해. 엄마 옆에 좀 줘, 엄마 옆에 좀 줘, 엄마 옆에 좀 줘, 엄마 옆에 좀 줘. 엄마 옆에 좀 줘. 엄마 옆에 좀 줘. 저 이거 어디? 이거. 이거. 띵. 똥 싼거 같잖아 똥은 이렇게 생겼네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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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 진짜 똥같아 근데 어차피 내가 안쪽을 내줘 배같이니 배 오 배같다 진짜 오 그러네 여기 조종하는데요 여기는? 조종석이고 여기는 의자야? 오 이준아 어떻게 만들었어? 함박스테이크 같아 함박스테이크 같아? 어 오 진짜 동글동글 함박스테이크 이준아 이따가 우리 함박스테이크 먹을래? 엄마가 함박스테이크 해줄까? 어 엄청 맛있네 우와 자 같이 먹자 ndl 자 육수öl 어떻게 해야돼? 고춧가루 소금 간장 소금 달콤 기름 계란 만두 고춧가루 매콤 통 설탕 식 butt 이렇게 적 Ó 벌써 mr 코 자고 있는데 폴짝 뛰면 깜짝 놀라잖아 다칠 수 있어 그 branches 잠든다 앗! 요리하는 중입니다 유준아 기분이 안 좋으니? !? 엄청 뜨거워 뜨거워 위험해 위험해 닫히다마 졸린 거 같아 머리 긁네 졸린 거 보다 아직 시간이 12시도 안 됐는데? 망가졌나? 안 망가졌어? 안 됐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무슨 건데? 안 됐어? 무슨 거 불어졌어? 불었다고 이게? 불었어 불었어 에? 무슨 게? 엄마가 이준이 눈물 닦아주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음식이 너무 오래 끓어가지고 불었어 불었어? 괜찮아 그래도 맛은 있을 거 같아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우리 먹어봤잖아 잡채 잡채 엄마 것도 퍼야지 고기 올라가 이제 이따 시간 지날 거야 이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응 어떡해 아파 10시간 지날 거야 호울 해줄 거야? 응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나만 아픈데? 응 하나만 아픈데? 나랑 나랑 무슨 말이야? 나랑 먹었습니다 많이 남았잖아 고구마 먹으려고 그러지? 응 고구마 먹으려고 그러지? 응 그건 간식으로 먹어 아픈데 이거 어깨 구멍을 따르는 건데? 여기 고구마에요 여기가 고구마에요 이렇게 이거가 고구마에요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응 고구마 문 열어봐? 응 은준이가 열어봐 노야 먹어봐 응 온화 어? 문 열렸다 문이 열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준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잘한다 응 오오오오 오옹오빠 생일 축하해 안녕 여기까지 안녕 안녕